아니 이거 내놓으세요 진짜 너무 짧아진 건 아니야? 내가? 왜? 무섭다 응? 무섭다 다 나와도 기분이 좋아서 아니 이거 내놓으세요 근데 이거 내놓으세요 부랄 머리가 또 감고 아 됐다 됐다 눈 마주치면 하나 둘 셋 아야 못하잖아 다 뭐하냐고 그리고 방금 지금 보니까 이 구조가 되게 괜찮아서 수고udi 너무 맛있어서 애매해 구우고 다음날 터고